눈과 얼음이 있어 겨울이면 더욱 빛이 나는 고장 강원도 화천에는 겨울에 진미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최고의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진미는 바로 다름 아닌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2003년 1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지는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되며 매년 더욱 짜릿하고 즐거운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빙판위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눈과 얼음 위에서 신나게 뛰고 달려보는 눈썰매와 봅슬레이, 각양각색의 체험과 볼거리를 준비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